다리아님 거기 없는데요? 목 끌어치기 딜이었다잉 티림프가 여위로 올라올 거죠 해봐 그렇지 시비너블 그럼 시비너블이지 몸샷 따끔따끔해요 희아 기가 막혔다잉 그렇지 그거야 아 등간이러 주문 켜놓고 등간이러 그그 등간이러 죽을끄면서 트레이서 잡는다 아니 등이 너무 간지러웠어 이럴때 저는 앞으로 땡겨줍니다 어디로? 여기로 안아프거든 안아프거든요 안아파 버텨 그냥 그냥 존버해 트레이서가 때려도 그냥 데카이 쓰고 그냥 존나 버텨 거기까지 힘들겠지 야야 버텨에 루슈 75딜 시발 억가 그만해 X같은 새끼들 누가 그렇게 억가를 했어 아 등의 기운을 한번 받아야겠다 등이 간지럽네 더 신나? 죽여주고 키먼 버려 요샷 옛날에 많이 썼죠 위도우 오늘 삘탔네 말이 안됨 잘했나? 말하는 놈은 누구냐구요? 등 긁는 놈한테 죽은 놈 등간이 이라고 주문 켜놓고 alk기 오빠 깨 이제 올라 오겠는데 파푸 파푸가 이제 힐 받을 수 있어요 올라가줘서 하나 잡아주고 김재현이 알리올리오 원 알리올리오 원이란다 알리올리오? 그 알리올리오 사망 아 알리올리오 커팩 알리올리오 이씨 아 안팔 아 진짜 근데 선 플랜이야 플랜이야 그렇지 아니 나 리액션 해야돼 때리지마 지명타 67% 머리만 때렸다는 증거죠 이건 아픈데 미투가 먼저 싸웅 했겠지 오 잠깐만 아 리마 이마 이마 윌람 리원 윌람 리원 야 우리 위로 경수 경고 어우 슈발!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우 또 뭐야 저거는 또! 얼다 잡고 뒤에 죽어 파티 나오겠지? 내 목표는 희생이었다 악처 삼촌 한 대 쓰려나 위도우만 살리면 돼요 그냥 근데 그거 맞긴 해 위도우만 살리면 돼 1900딜 위도우만 살리면 되는데 1900딜 밖에 안 넣었어요 다시 은파싸기만 해볼게요 확인했습니다 어 갑시다 뚫을게요 키리코스 와 둠둠 아 키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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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리콘 키리코 키리콘 키리코 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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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한테 스킬 다 쓴다 어따다 막아줘 어따다 막아줘 어 아무데 나 아무데 나 자 준비가 나한테 준비가 나한테 키리콘 아 와줘야겠네 앗 됐다 기다려 그렇지 굿 아 도요토미 뛰어서 죽지마 잡았어 잡았어 괜찮아 트레이드냈어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화끈하게 버렸어야 돼 나지 좋아요 기가 막히지 그냥 어 오 소리가 절로 나오지 전설 아무도 안받네 슬라이딩 그렇 해야지 슬라이딩 슬라이딩 잘 잡았는데 슬라이딩 잘 잡았는데 하나 때려야 돼 그렇지 우리 장패 없는데 이때 크러치 타임 크러치 타임 크러치 타임 그만해 그만해 나 포탑도 그만해 비츠 살았다 살았는데 산게 아니었다 봤지만 먹었으면 됐어 슬라이딩 잘 나와야겠지 아니네 이게 나오네 알았다 난 가사 네네 난 가사 나 나 나 나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